자, 어떤 노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활기가 좀 돋을까나? 아까 하셨던 반가워를 한번 해주시면 안됩니다. 아, 반가워? 예, 그럽시다. 노래가 제대로...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노래 불러드리 좋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개구리 타령이에요. 개구리 타령. 그러니까 육자배기가 연곡이에요. 어떻게 되있냐면 진양조, 자전진양조, 중무리, 흥타령이죠 거기는. 중무리, 그 다음에 개구리 타령, 서울 삼각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 삼산음발락이 있군요. 삼산음발락. 그리고 흥타령이 거기 끝에 붙어요. 이렇게 해서 일련의 시리즈에요. 겁나게 그게 당범위해요. 그게 육자배기 연곡이에요. 반갑네, 반갑네. 그중에 개구리 타령. 아니, 79일도 있죠. 아, 누가 있었어요? 네. 그중에 개구리 타령이에요.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촌. 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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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풍이 반가워. 설리촌.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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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 박 saved up вмüp 떠나와야 돼 하나 아래서 러쳐간다 시작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아홉 번째 방을 듣고 아홉 방을 치면 어가 나오고 열 번째에 바로 존나가 나와야 돼 또 러쳐간다 시작 또 러쳐간다 지르세요 시작 또 러쳐간다 다시 또 러쳐간다 굿굿굿굿굿 이쪽은 맞았고 여기는 틀렸네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너무 잘했어 시작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그거예요 하나 아래서 또 러쳐간다 다시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그리고 러쳐간다 더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또 러쳐간다 풀, 깐 풀, 깐 içinde 풀 끄 땅에서 풀 끈 풀 끈 풀, 깐 풀 끈 풀 끈 땅에서 풀 끈 솟아나 방에서 붉은 솟아나 가운이 다기봉터니 가운이 다기봉터니 가운이 다기봉터니 열 번째로 터가 나오면 돼요. 시작 가운이 다기봉터니 가운이 다기봉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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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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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쌓여왔나 아아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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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구 엉엉엉 어기야 두번째 박에서 어구구 엉엉엉 어기야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잘한다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좋아 어구디를 갔다가 이제와 어월 여행을 갔다가 이제와 하era 하era 낯 아아 하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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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당에 해요 werene eman 솟아나 땅에서 불 끈 솟아나 다운 이 따기 봉턴이 다운 이 따기 봉턴이 구름 가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아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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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거거 허허기야 어허허 허기야 그 놈 아헌이라고 욕뿌여 아하하 거의 어렵지 아하하 시작 아하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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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하 떼어서 가르쳐 드릴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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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Students 으 아 아 Hawaii 아 핫 저기 내가 4같이 끊어서 가르치니까 하얀데로 길게 빼지 마세요. 길게 빼지 마세요. 바로 나올 건데 그렇게 길게 빼면 어떻게 해요? 길게 빼고 어쩌고 저쩌고 문구적거릴 틈이 없어요. 하는대로 말하세요. 전부 목이 있죠. 장담마다. 매 장담마다 목이 있어서 어느 목 하나 길게 빼서 할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전부 목으로 가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 목을 길게 빼는 데가 있어요. 딱 장담마다 목이 있는데. 앞에만 두 장단 나가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여기가 제일 어렵네요. 어렵죠 우리 국악은 길게 뺀다 긴 소리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길게 빼는 데 별로 없어 목을 이렇게áveis 그렇게 하지 목 길게 빼서 하는게 아니에요 호흡 잘 가다듬어서 스타카트보다 더 어렵게 짧게 끊어서도 해야 되고 무지하게 공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배우셔야 늦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노래를 제대로 마술. 맞아요. 멋진 노래예요. 참 멋진 노래. 진짜 이런 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알아주시니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쉽게 저도 해가지고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배운 수준만 해도 상당하시고요. 저기 저가 독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이 잘 견뎌 주신 것도 감사해요. 나도 그냥 말 잘못하고 주체로 말할 거야. 진짜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배운 수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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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